해피슈가데이 글쎄 적겠다 크림, 크림 케이크인 거 같은데 케이크 평소에 케이크를 잘 안 먹어가지고 생일 아니면 사실 케이크를 먹을 일이 없습니다 케이크, 케이크 고양이의 정수리 노래 불러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노래 저게 다 전달됐습니다 잘 나올 수 있는 그리고 그 노래가 저게 다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노래는 그 노래는 그 노래는 그 노래는 그 노래는 감사합니다.